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은강입니다. 제가 시집을 한 번 들고 있는데요. 제목이 울갈키가 도단한 입니다. 이 시집을 낸 김시림 시인이 저에게 직접 준 선물인데요. 오랜 지엄 전은강님께라고 되어 있네요. 지엄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군요. 네. 김시림 시인은 저의 오랜 벗인데요. 20대에 함께 문학을 공부했고 시를 토론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고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준 날짜를 보니 10월 29일이군요. 그토록 가까운 친구라면서 20일이 지났어야 시집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꼼꼼히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글을 빨리 읽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읽어보니 예전엔 모든 한 시를 쓰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서정성이 상당히 짙어져 있더군요. 자 그럼 시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장 처음에 실린 시가 바람의 발자국이네요. 그물 문이 신발 신고 비릿한 겟내음 풍기며 물 위를 떠돌다가 모래톱 둔덕에 물결 모양으로 가지런히 잠든 바람의 발자국들 그 발에 가만감한 입 맞추는 노랑나비 피어나는 갈대꽃에 좀 전에 앉았던 김시림 시인의 시 바람의 발자국 전문인데요. 산뜻하네요. 그리고 뭔가 긴 여운이 남습니다. 김시림 시인의 이번 시집 물갈키가 도단하는 제목에서부터 나타나듯이 말주림표가 특징입니다. 이 시 바람의 발자국도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조용히 그리고 살며시 할 말을 줄이고 입을 담윱니다. 출간길 버서 차창에 말주림표를 찍는 빗방울들 이렇게 시작하는 김시림 시인의 비용한 날이라는 시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주림표로 말하는 시가 빗방울 떨어지고 다시 바다에서 등 여러 편이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무엇 볼 수 없어서 더욱 그리운 그 무엇처럼 말없음으로 말하여 더욱 하고 저도 나머지 말을 줄여봅니다. 김시림 시인이 이번에 편한 시집 물갈키가 도단한 의 또 다른 특징은 문득 멈추어 저 멀리 아득한 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문득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는 왜 내게서 그리도 멀리까지 멀어졌냐고 아련한 눈빛처럼 웃는 그 모습인데요. 그리움에게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나는 바닷가 바위에 앉아 있곤 했다. 엄마를 기다리다 심심하면 숙색 바위 옷을 벗겨 신발에 넣고 다녔다. 발바닥에 인맥처럼 물들던 노을빛 썰물진 갯벌 팔을 휘저 초성달 문양을 그려가며 꼬막 잡던 엄마 깊이 빠진 장화 발자국마다 쪼그려 앉아 졸던 석양 줄지어 날던 도요새떼 날리짓에 파닥거리던 금빛 수평선 엄마는 석양 수평선 그리고 나를 한 광주리에 담아 밀물을 끌고 오셨다. 물결같은 기와 처마 흰구름 몇 조각 든 하늘 태극무늬처럼 사이좋게 담긴 찻잔의 창가 김시림 시집 물갈기가 도단한 애 실린 창가에 앉아라는 시인데요.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살았다는 시인은 창가에 앉아서 옛 시절을 돌아보며 엄마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있던 바닷가 풍경을 말이지요. 엄마가 없는 현재에서 엄마가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인데 그 풍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는 아름답고 시를 쓰는 시인의 마음은 다 곱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짧은 시어로 독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시이기에 눈으로 보는 현실의 풍경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잘 쓰는 방법을 묻는 사람에게 느림을 권합니다. 밀란쿤데라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 그 느림말입니다. 빠름 또한 때에 따라서는 시 창작에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느림을 권합니다. 세상을 찬찬히 그리고 깊이 봐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철학성을 말하면서 마음밖에 뒤가 없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 는 왕수인의 말을 전한 적이 있죠. 시로 표현해야 할 대상을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서 찬찬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세요. 추억이면 추억, 사물이면 사물. 거기에 내 마음이 충분히 젖어서 그 대상이 내 마음 자체가 된다면 그 멋진 시어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김시림 시인은 세상을 참 찬찬히 그리고 깊이 있게 보는 시인입니다. 앞서 바람의 발자국에서 보았듯이 바람의 발자국마저 볼 수 있는 시인이니까요. 그래서 썰물진 갯벌에서 어머니가 휘저는 팔 모양이 초성딸 문양을 그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장화 발자국마다 쪼그려 앉아 졸던 석양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석양이 장화 발자국 속에 쪼그려 앉아 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김시림 시인은 엄마는 크나큰 존재라는 것을 엄마는 석양 수평선 그리고 나를 황광주리에 담아 밀무를 끌고 오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양 수평선 그리고 나를 담을 수 있는 큰 엄마의 광주리 그것을 손에 든 채 밀물까지 끌고 오실 수 있는 엄마의 힘 시인은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덩굴 사이 몽영꽃 두 송이 다정이에 눈 맞추는 청자 몽영무늬 화병 철마다 들꽃 한 송이씩 꽂아두라던 아지랑이처럼 살랑거리는 내 말 오래전 어느 선상 썰물진 모래톱에 나란히 누운 조개껍데기처럼 마음이 젖은 적이 있었던 우리 모래결 같은 나를 맨발로 긋고 싶다던 가슴 뜨거웠던 너 오늘은 철박철박 다시 민물져왔음 해초리 같은 매화까지 하나 끝내줄 것만 같은 화병을 앞에 두고라는 시 전문인데요 이 시에서도 말주림표의 시어가 사용됐네요 화병에 새겨진 몽영 두 송이를 본 사람은 많겠지만 그 몽영이 다정히 눈 맞추는 모습까지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역시 느리게 세상을 살펴기에 목격한 몽영꽃들의 애정행각 아닐까요 오래전 어느 선상에 너와 나란히 누웠던 모습도 썰물진 모래톱에 나란히 누운 조개껍데기에 비유함으로써 더욱 바닷내음 짙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모래결 같고 너는 그 위를 맨발로 긋고 싶다고 합니다 청춘의 뜨거운 마음이 이처럼 잘 표현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시림 시인이 이처럼 잘 표현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